어제 오전 12시 48분쯤에 중남부에서 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건데 이 혈흔이 뭔가 끌고 간 듯한 자국으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즉시 신고에 출동을 해서요. 해당 아파트 지하 2층 기계실 안쪽에 빗물용 물탱크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몸에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지하 2층에 있던 혈흔이 쭉 이어져서 남성이 살고 있던 자택인 5층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눈을 하시는데 굉장히 무겁게 경찰차가 한 10대 가까이 뭔가 강력 사건이 약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고 세상에 누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36분만인 어제 오전 2시 24분경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용의자가 순진 남성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용의자는 바로 순진 남성의 아들인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양나래 변호사님 아들을 체포했다.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해당 30대 아들이 부친의 시신을 유기한 그 다수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 5층에 있는 자택에서부터 지하 2층 물탱크까지 혈흔이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건물 내 CCTV 및 지하주차장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아들이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방에서는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같은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있잖아요.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여서 범행을 숨기려고 한 모습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에 엘리베이터로 부친의 시신을 지하 2층에서부터 옮겨서 숨긴 뒤에 5층의 자택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에 한밤중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심하게 몸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뭔가 부자지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집이 원래는 내 식구가 사는 집입니다. 70대 노부부하고 아들 둘, 내 식구가 사는데 저날에는 어머니가 여행가서 없었고 아들 둘 중에서 다른 한 명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명, 아들 한 명, 둘만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다툼이 있었지 않나라고 추정이 되는데 저 아버지가 주변 이웃들의 말씀에 따르면 평소에 성격이 좋은 분이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같은 것도 없었고 문제가 없는 집이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인 30대 남성, 체포 직후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행설수사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 직후에 경찰에는 다른 사람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후에도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 세상에. 자신은 살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시신을 왜 유기했는지 각종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을 비운 어머니를 불러서 평소 부자 간 관계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어머니조차도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동기가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일단 아들에 대해서 존속 사례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범행 자체는 어느 정도 치밀해 보입니다만 범행 이후의 행보가 상당히 치밀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각종 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모습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그 의도가 충분히 엿보입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시신을 그대로 끌고 내려와 혈연을 온전히 남긴다 누가 봐도 손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통상 진술을 거부하기 마련인데 상당히 횡설수사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범행 동기가 오리무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신감정 등 피의자의 온갖 신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범행 동기를 일부분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곳곳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지하주차장 기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눈길 하시는데 굉장히 무겁게 경찰차가 한 10대 가까이 뭔가 강력사건이 나긴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해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30대 아들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주차장으로 옮기고 다시 집에 돌아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들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와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구 공장 인근에 헬멧을 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납니다. 이 남성이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잠시 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을 끄려고 호스를 옮기는 등 바쁘게 움직입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는데 화재 현장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해 온 50대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주인의 아들을 그제 오후 6시쯤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구 공장에 불을 지른 아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근처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20대 아들은 벙화 후 한 상가로 도망쳐 몸을 숨겼지만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가구 공장에 들어간 뒤 40여 분 뒤에 나온 점에 비춰 불이 나기 전에 아버지가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국가수에 보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날 법원에서는 한 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및 나동학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5일 날 벌어졌는데요. 새벽에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이 50대 남성이 89세인 아버지를 상대로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폭행을 한 2시간 이어갔고 결국에는 둔기까지 사용하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더 경악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당시 모친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사건이 나기 이틀 전인 23일에 남성의 어머님과 돌아가십니다.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24일에 다음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 뭔가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폭행을 하게 됐는데 그 폭행의 이유도 어머니 장례식의 부의금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 부의금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정말 이 시점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 장례식이 있은 다음 날 그러니까 이런 폐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식에서 부의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생각에는 맞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너무 조금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를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처음에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뺨을 두 차례를 처음에는 때렸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이 제어가 안 됐겠죠. 평상시에 또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이 과거에 아마 부동산을 매도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도 아버지로 굉장히 원망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폭행을 하니까 아버지가 몸을 좀 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에게 아버지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왔다 해야 될지 데려왔다 해야 될지 그 표현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된 아버지를 손발은 물론이고 둔기까지를 활용해서 두 시간이나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목격했던 그 아내가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렇게까지 사람을 폭행을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남성이 술을 마시면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약간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누나라든지 아내 그리고 본인의 아들도 술을 마시고 폭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가 존속살해 혐의와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인데요. 본인이 지금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국적의 여성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폭행을 하고 이 아이가 12살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두 아동학대 혐의까지 묶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고요. 이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본인의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징역 30년 선고가 된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일단은 아버지가 둔기로 맞았고 그리고 12살의 아들이 폭행당했다는 점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30년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